뉴진스 멤버 한이가 6일 니폰 TV계 음악특별방송 더 뮤직데이에 출연. 마츠다 세이코의 데이트곡 푸른 산호초를 TV 최초로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더 무니의 톱에 흰 플레어 스커트에 청초한 코디로 등장. 활기차게 쇼아시대의 명곡을 불렀다. 한이는 6월 26일에 진행된 뉴진스의 도쿄돔 공연에서도 솔로 스테이지에서 푸른 산호초를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었다. 이하 생략. 출처 스포니치 NX 야후재팬. 야후재팬 반응. 머리 스타일도 사랑스러웠다. 역시 스타일도 좋다. 일본인은 아이돌이라고 하면 바치바치보다 이 이미지일까요? 세이코 씨나 아키나 씨는 외모뿐만 아니라 노래 자체의 매력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랩 배틀은 니즈의 2명이었지만 XG도 스킬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듣고 싶습니다. 뉴진스의 음악 자체가 80년대 시티팝 느낌이 있어서 좋지만 J-POP 선곡으로 세이코 양을 선택해 준 것은 기쁘네요. 이번 도쿄돔에서도 선보였기 때문에 원활하게 할 수 있었겠지만 특별 방송의 스페셜함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다행이네요. 일본 아이돌들이 부르면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이번에는 그리움, 상쾌함, 신선도, 가창력, 퍼포먼스 모두 납득할 정도로 좋은 오리지널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아이돌도 실력을 더 중시하는 흐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버렸습니다. 한이 양의 푸른 산호초는 귀여움 창법 안무, 이번 세이코 커버는 역대 최고입니다. 하지만 혜인 양의 나이에 그 섹시함과 분위기, 가창력도 만만치 않았어요. 처음 보는 임팩트를 빼도 팬미팅의 그 퍼포먼스와 비교하면 별로였던가. 하지만 그 퍼포먼스는 후세의 남을 전설의 스테이지였다고 생각해. 이 아이들 뉴진스 5명은 정말 귀여워요. 트와이스나 블랙핑크는 봤는데 또 달라서 힐링을 받을 수 있어. 계속 사이좋게 밝았으면. 이분들이 일본 데뷔의 홍보를 위해 일본 명곡을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쓸데없이 TV에서 부르게 하는 일본의 노래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명곡은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쓰이게 되어버린 것일까? 이게 반복돼서 케이팝 가수 섭외의 정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추억의 곡이 이렇게 쓰이는 건 나는 싫어. 너무 귀여웠어. 뮤직비디오 같은 거 없나? 파란 산호는 하니 거였으면 좋겠는데. 풋풋하고 너무 상큼했고 안무도 귀엽더라. 하니님의 푸른 산호초를 보고 들으면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40년 전 청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입니다. 울면서 몸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신곡의 댄스 좋아요. 올드 스타일로. 그리운 안무가 많으니까. 춤을 좋아하는 사람도 팬이 된다. 세이코짱의 곡은 잘만 하면 안 되는 거지. 쏟아지는 반짝반짝감이 없다고. 지금 하니 너는 그것이 있다. 확실히 귀여웠다. 보다가 새삼스럽게 당시에 마치다 세이코의 귀여움과 반짝임을 다시 확인했다. 스포츠 사항이 잘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앉아있어. 감사합니다.